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아주 신기한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바로 저희가 이태원에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바로 짠 저기 위에 무려 상금 456억 날리고 있어요 자 일단 지하 4층으로 내려봐야 되니까 옆에만 이렇게 있어 456억 올게 월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? 지하 4층? 안 찍고는 해가지고 보는 건가? 모르겠어요 이태원 오우게임월드에 오신 분 하니님이랑 마스지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카드 찍고 들어왔고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궁금해 와일로 가는거가 엄청 많은데요 진짜 저 오징어 게임 옷도 입고 계셔 오! 대박 대박 진짜 잘한다? 응! 어? 잘한다 오! 움직이잖아 우와 짱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안에 들어왔고요 요렇게 해서 뭐 저 개봉하는 날짜랑 웹플릭스 해서 있나봐요 그리고 그리고 위에는 뭐 풍선? 이렇게 있고 여기 전까지 받아서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찾아왔고요 요것도 있다 이건 뭐지? 근데 이게 아직 개봉을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 맞아 일단 보고 나중에 알겠지? 오늘 딱 개봉했잖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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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 엄청 대왕 게임기 어 여기는 눈으로만 감상하는 곳인데 약간 놀이터네요 응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기도 뭐 위에 풍선이 있고 신기하다 이거 바로 이렇게 달려서 타야 되는데 그쵸? 그리고 여기 위에 엄청 큰 인형이 있어 오빠 무섭게 생겼어 약간 그 레고펜 하나 떠나야 돼 어 그러니까 우와 발에다 보면 막 이렇게 뭔가 만들어놨다 같이 응 미루 깐다니? 미루 이렇게 줄 타고 나가서 이제 어디로 뻗어나가는 거 신기하네요 지하철역에 이런 게 있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 봐봐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바로 하려고 엄청 큰 캡슐 뽑기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희가 정강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한 밥을 먹고 와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7분 남았어요 7분 남았어요 7분 7분 뒤에 요 캡슐 뽑기 궁금하다 저희 참여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456억 뽑아 갈게요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작했어요 다른 번 이제 하고 계시는데 본인 먼저 어 알았어 너는 1인층으로 찍어 알았지? 아 알았어 어 아 미리 보여드리면 재미없지 맞아 맞아 저희 차례됐어요 초록색 오 나왔다 오빠 무슨 색 놀러왔어? 나 초록색 일단은 난 바람에서 열어주세요 난 바람에서 열어주세요 오 네 오 뭐예요? 저거세요 짜란 공기돌이랑 이거 QR코드 이거는요? 이거는 어 이렇게 뭐 그런건가 이거 한번 열어보죠 궁금하다 자 이거 궁금한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발로 누르는 느낌 좋지 않아? 어 그러니까 발로 누르는 반다이 없어 뭐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징어 넷플릭스 오 신기하다 좋은데 나 곤이랑 공기 어 나 곤이랑 공기 저는 어 넷플릭스 써있네 그러니까 어 가운데로 꾸면 눌러서 가짜 까자 응 그렇지 그렇지 오 구슬이네 구슬 와 옛날엔 이거 진짜 많이 있는 거 같네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요즘 친구들은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아 맞습니다 요즘 친구가 아닌 저희는 알고 있지요 우리도 라떼는 인간? 아 이거는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것도 똑같나 보다 뭐하고 응 이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슬 옛날 구슬치기랑 공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옛날 놀이하는 것들이 나오나 봐 그게 풍돼 있나봐 그런 것 같은데? 최초 골목놀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안에는 이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. 근데 보면 넷플릭스 이런 공유는 진짜 이거 아니면 못 봤잖아. 맞아 맞아 나쁘지 않네. 공짜잖아? 지하철 찍고 들어야 하니까 그거 1250원. 그렇네. 그거 말고는 이제 이거는 그냥 줄만 잘 기다리셔서 할 수 있어요. 오늘의 그래서 뽑기 456억이요? 맞아요? 어찌됐든 오늘의 뽑기는 성공. 이거는 그냥 공이다. 맞아 이거는 그냥 장식. 여기 안에 들어가서 뽑고 싶어. 이게 만져지는 거예요? 뭐야 움직이네? 나도 나도. 살살살살. 아 맞으시면 안 된대. 만날게 만든다고? 이거는? 이것도 눌리나? 이건 안 눌리네. 옛날에 이렇게 해서 뚝뚝뚝뚝. 오 쩜 했네. 오 산 다 밟았다. 어 이거 내가 받은 거다. 이건 내가 받은 거. 이거는 뭐야? 다른 건가 보다? 이것도 벌써 이거 받았고 이거는 이거 받은 거니까 이거 입고 있는 옷이던데? 그러니까 이거를 인증하면 이걸 준다는 것 같은데? 아 진짜? 근데 이거는 이제 추첨으로 주겠죠? 당연히? 아 그런가 보다. 이것도 게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. 음.. 이게 뭐는데? 추첨을 통해. 아 추첨. 그렇구나.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이한 뽑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있다 해서 와봤는데 아 저희가 뭐 이거 돈만 넣고 있었으면 통토리 했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아 뭐 뽑기를 하면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. 이거 다 뽑고 싶다. 다 뽑고 싶다. 직계로 다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. 재밌게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 같아서 저희도 그냥 뭐 재밌게. 구경도 하고 뽑기도 하고. 네 그렇습니다. 자 재밌게 즐기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토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넵 alnya ık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